자 그러면 지상루트 시작하겠습니다. 37화 지상루트 바도스상 그러니까 닥터위를 오랜만에 본다 한참 전에 본 것 같은데 제 37화 닥터헬 최후의 도관 이러면 여기서 닥터헬 이제 끝나나? 뭐지? 그리고 블레이트 받은게 슬슬 들어올 때 되는데 왜 안들어오냐? 여긴 아쉬라 가는거야? 히그맨? 처음본다 어? 삼라만상을 조정한다고? 조신당한거 아닌가? 구하로 삼고 싶다면 들어가? 아이 설마 누가 온건데 누가 이건 태치아야? 아니 이거 보스같이 생겼다 보스 아빤가? 아니 로봇마다 갑자기 왜이래? 어? 태치하다 배버린거야? 배버린거야? 태치한 대체 뭘 보고 온거지? 쟤 미래에서 온 애같은데 아무리 봐도 어른바 2 자 2 1 2 2 2 3 2 2 1 2 2 2 2 2 방향 뭐 아쉬라 내 턴 이내 적을 전멸 시킨 후 마지막으로 기계수 아쉬라 남자가 격추한다 저 위에도 있죠 저 인베이도 비슷한데 아쉬라 남자가 격렬 아쉬라 남자가 격렬 아쉬라 남자가 격렬 아쉬라 남자가 격렬 바로 왔네 힐량으로 잡아야 돼 이거 9100이야 아, 달달하다 흥가방 간다 이 새끼들아 얘 근데 식무기 더 나을 것 같은데 저게 식무기의 끝이라기엔 조금 맥빠지잖아 오모?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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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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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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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멘탈 비스트 다루도 크루스타려 이거! 이거! 어탭판 뛰었는데... 이리즈는! 아태까지 뛰었는데... 아태까지 뛰었는데... 아... 아태까지 뛰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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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니깐... 아태까지 뛰어들어 지금 거의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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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삼수 소울다와 수려화에 나이 갑자 고우 주인공 이전 기체 주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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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트 주인공 저건 전기 같기도 하고 불 같기도 하고 나이스 약한데 더 나이스 좋았다 죽어라 양념이라도 묻혀나 아 저 오른쪽에 또 있어 아 근데 진짜 더럽게 퍼져있다 눈 찾으려고 좀 맞춰가지고 완전 몇백이 넘는데 나이스 대미지는 슬슬 뜨는데 에너지는 바닥으로 한 대 맞추죠 어? 쟤 왜 놓친 걸 보는 거야? 뭐야? 뭔지? 저거 먹어라 야 정신기 좀 넣어야 돼 아 못먹었어? 괜찮아 마이티라인 주면 돼 아 못먹었어 어 찐간다 역시 한방에 안 되네 다행히 아 알 리가 없죠 저기 너무 몰렸다 그 다음에 적당한 적을 놓고 적당한 적은 적당한 적은 적당한 적은 적당한 적은 적당한 적은 적당한 적은 적당한 적 적당한 적은 적당한 적은 적당한 적 적당한 적당한 적으로 한방 보입시다 어? 아 못져네? 기력이 많이 따지네요 기력이 많이 따지네요 하아 어 셋 남았네 한 대 쳐나? 아 분기를 이렇게 확 죽일 테니까 한 대 쳐나? 한 대 쳐나? 아 한 대 쳐나? 오는거 period 괜찮다 피가 얼마 없다? 어? 히베지 얼마없다 체력 좀 해야겠다잉 어 왜 하필 그래도 레벨 많이 모른 것 같고 블랙마이트가 아닌 처음에 레벨 그지였던 것 같은데 내 옆에 게타를 치네요 게타 갖다놓을 수 있을까? 아 그 옆에.. 그 옆에 이옥이 있잖아 바라보는 것 같다 아 짜증나 아니 게타.. 적 취지마 몇이야 지금 이제 122? 그치.. 오우야 고맙다 아 그리다 여행이 없을 거 같다 예전엔 그치 아 그치 마징어 아 아 도전 무겁한 잔 아닌 것 같은데 드로켓 백작 드로켓 백작 다음선에 잡을 수 있겠는데? 렛츠 파이어 정도만 먹여 죽이지마 남은거 남은거 이렇게 셋 암검살로 잡을 수 있겠죠 있습니다 남은거 몰랐는데 아까 36화를 하고 지금 넘어온건가요? 36화를 1시간 40분 했네요 음악든다고 계속 천천히 하니까 그래서 요거는 좀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아 아 암검살로 나이스 어디서 나온거야? 저기 옆에? 저 윙같은거 저거? 그럼 나중에 검이 두개 되는건가? 양쪽에 달려있죠 빛뱅펀지 쓸게요 아 빛뱅펀지 쓸게요 축복이 없어 아 희망 희망 둘있네 맞아 레이가 있지 레이 개꿀 빛뱅펀지 나이스 잡을거 다 잡았죠 이제 다 잡았으니까 둘러싹시다 자가쓰기 빛뱅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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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어 내 턴을 죽일거야 임마 하지마 한 번 던지 어 아닌가? 자념껀나 아까 16화 멋있게 스메스 밖뱅펀치 원신커맨드 시망 또 갈거 있나? 따라실 없네요 복 어 어? 어? 스타일 나왔네? 나와야지 그래도 왜? 무슨 일인데 갑자기 쟤? 왜 당하게 안 좋은데 어마어마한 상관인데? 어? 아 이거 그런건가? 이번 슈로데 V에 마징카이즈랑 마징엔퍼러 나오잖아요 마징엔퍼러가 아마 그레이트 마징가 후속계일거고 마징카이즈인가? 그게 마징가 제트 후속계일거 같은데 어쨌든 코우지? 카보트 코우지인가? 아무튼 제가 타고있는게 크아 나 갑자기? 뭐지? 어? 어? 아 딴거지? 아 놀래라 왜저래? 아 마징가 제가? 응 그니까 계속 그러는구나 모든 멕추가 목표야? 아 진짜? 말도안돼 미래에서 온거 맞네 그럼 쟤는 해치하면 뭐 일단은 아직 거기까지 못갔으니까 재패기인가 이거? 어? 뭐야? 어? 이렇게 해서 맛이 되어버린거야? 이게 그 백연발 펀치 아닐까? 오호호호호호 붕신같지만 멋있어 어 야 왜 이상한 데려치냐 대견발 죽이네 근데 공간을 치는건 좀 너무했다 마이티라이 너무 멀리있다 복지 되겠냐? 얘는.. 단련한 분도.. 어? 방금 막타 얘로 치려고 일부러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아.. 씨.. 지금.. 아.. 에휴.. 모르겠다 격추수 널어줄지 데미지마 열혈 바른 줄 알았어 어? 한 발만 더 쓰면 못쓰네요? 어때? 못쓰는 못쓰네 진짜 개탄에 끝도 없이 올라간다 아.. 지금 100.. 아 200인가? 196이야? 아직 더 올라가는거에요 저기서 데미지가? 됐다 레이저 데미지 봅시다 얘 되게 약하거든? 차수 bicy взpt 역시! 슈퍼 기력대전 지금.. 레인이전 데려야죠 레인이전 데려야죠 배틀 위임? 아.. 그거 가자 분 가능한 evolution 진짜 류 знает 보니 싫어 ствен 알 우는 소리 되게 자주 하시네? 솔직히 얼마 안 아프시면서 다 아는데 아 더 있었어? 주실도가 뭐해는 나라 담소레 닿게 된 나를 못 빌렀다니 근데 아까 닥터엘이 스토리 대사 중에 그런 말을 했거든? 뭐 세계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걸 두셔야 된다고? 그럼 닥터엘이 사실 착한 건가? 뭐지? 닥터엘이 너무 어렵다 뭐가 만든 거지? 쟤가 악역이 된다는 걸 지금 알게 됐으니까 쟤가 악역 Ok 쟤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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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에 너무 많이 걸려서 삭제도 안 돼요. 진짜 거의 폭격 수준으로 받았어. 저작권 위반. 저작권 위반. 저정도로 위반 당해보면 처음인데. 저작권 위반. 저작권 위반. 저작권 위반. 어? 다 이게? 아 진짜? 약간 우스갯소리로. 뭐랄까. 방금 나온 포우지의 백연발 펀치 있잖아요. 저작권 위반. 저작권 위반. 저작권 위반. 저작권 위반. 저작권 위반. 맞 huh. 포우지에AAAyy. 크. 스틱스!! 퍼티니м. 야 이거 멋있다! 갖고싶다! 저 약간 암흑 대마왕 같은 듯해 갖고싶다 IT플름도 뚫린거 같은데? 지금 하이라이트 부분이 하필 폭발이냐 내가 맞는 폭발이야 기분 나쁜데? ARC 안죽겠죠? 코우즈로 막다치고싶은데? 혹시 모르니까 이번 슈로데 V 진행하면서 다섯번째 세이브 어? 못가? 다섯번째 세이브 아 이거 썼지! 어쩌지? 아이씨 무슨 말? 열을 발고 빗나갈 일은 없네요 아이씨 행복하다 냅둘걸 행복하다 냅둘걸 젠장 소소한 문제 같네 맞은가 아이씨 아 요번에 굉장한게 아니거든 짐마징가 제로 벗었어 암흑기 아이씨 아이씨 손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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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씨 원래 이 정도였어? 암흑대만 한거는 장난 아닌데? 암흑대만 한거지? 우와 쎄다 못 잡을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쎄다 멋있어 아 이제 자력도 터졌구나 몇 병기도 있었는데 어? 왜? 아우 비슷한 맞춰야죠 어? 추라지네 이게 팀 사이즈잖아 뭐가 데미지가 더 낫다? 다이렉트 믿어볼게요 SP 10 트럭해요? 그게 뭐야 SP 10 남는거에요? 딱? 그런것도 있어요? 없는거 같아요 왜냐면 방금 못댔으니까 있으면 따졌겠죠 제가 근데 어차피 이번화도 수익 금지가 걸릴 때 뻔하기 때문에 음악 비읍시다 연출도 보고 뭐 트위치 뭐 트위치 시청자수는 다 건너는구나 이렇게도 많이 나온거 처음이야 야씨 멋있다 이거 백연발 근데 이게 마지막에 빅뱅펀지로 변해서 때리는거잖아 변하는게 아니라 어차피 그걸 공격하는거잖아 이 다음에 마징가가 빅뱅펀치 빅뱅 빅뱅 아니까 큰 펀치가 되는거 맞죠 이거? 마징가 로봇 자체가 주먹이 되는거 그러니까 나스치 나스치 Kurt 빨리 뭘 왜 왜 왜 뭐 춰 기본 생은거로 쓰면 탈만 샀다 생각하지 맙시다. 어차피 금괴 10만원도 받았네 어? 아슈라? 왜? 왜 저래? 어? 어? 뭔데? 미케네의 신들을 부활시키는 사명을 지니자 아슈라 남작의 반신식 있는 부부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칭한다 이졸데를 어디서 들어봤는데 두 사람이 생명을 받침으로써 미케네의 신들이 부활하는 의식은 완성했지만 아슈라는 닥터엘에 의해 자결을 하지 못하는 암시가 걸려 뭔.. 뭔 소리지 이거? 아니? 아宇졸더가 아 하하... 성격이 차가운 것 같은데... 여러분, 닥터힐이 완전 죽인거야? 어? 이걸 또 이런식으로 크로스오버 하네 와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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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세계를 파멸시킬 힘을 가진 그 새끼들을 구할 시키는게 두결 없다 억양이 위해서 아 나 삽질한거 아니야 제대로 삽질했는데요 아 자결해야 되는거야 자결을 못하게 마감됐잖아 이거 스토리 되게 신기하다 일단 서브 올게 앞으로 적당히만 출력시켜야겠다 스토리 보고 갈게요 스토리 안 알려주는거야? 아 맞다 그러니까 얘가 얘 전부 격투잖아 이거 빼 굳이 사놓고 안쓰는건 아깝잖아 됐다 에서부터는 뭐지 나이스 악당 내면 나중에 빼면 되지 그때 빼면 되지 뭐 부터에 아 아 아 아 아 아 스토리 참 진짜 신기하게 흘러가네요 어떤식으로 해낼지는 몰랐지 어쨌든 요렇게 해서 뭔가 내가 여태 삽질을 했다는걸 알게된 37화 닥터엘 최후의 도박 끝났습니다 지상루트죠 이게